야... 안 가면 안 되냐? 응! 안 돼!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? 아... 아이고, 예예... 제가 선지 친구라 그런가요? 너... 진짜 눈치 없다... 얘들아, 왜 먼저 갔어? 영훈아, 이거 봐봐! 너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세일 떴다? 어... 어... 이따 애들이랑 올령 가자! 야! 야! 이따 올령 갈래? 내가 카포 쏠게 좋은데? 아야, 좀 길막 좀 하지 마! 짜증나게... 지가 서메리급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개 웃겨! 심장이... 쿵... 하고 내려앉는다 설마 싶었던 것들이... 선명해지는 순간... 야, 우나리! 어? 저 없으면 우리 줘! 갑자기 그냥... 야, 우나리! 저 없으면 우리 줘! 자, 가지고 오지 않았어... 뭐냐? 아, 뭘 보기 싫어... 하하... 하하... 쟤 뭐 하러 보냐? 이건 한번 할게... 괜찮냐? 어? 하지마! 조아, 조아, 조아! 어... 야... 이 동아리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... 아니 대체 뭘 하면 이렇게 돼? 봐봐!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? 감사합니다... 귀엽다, 너... 어,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? 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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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번호 좀 주라... 이승준이라고 해, 여기 회장... 오나리입니다... 알지? 너 되게 유명하잖아... 충영국 오마이걸이라고 그러네... 아, 사람은 잘못 본 것 같은데... 닥쳐... 왜... 오빠는 예쁜데... 아... 야... 어떡해... 내일 뭐지... 음... 이제 교회 가자고 한다? 내일 미세먼지 쩔던데... 야, 널 싫어하나 봐... 뭐냐, 니네? 너 또 이상한 사람 좋아할까봐 그렇지... 그 형 자세히 보니까 탈모 있던데... 야, 그거 진짜 위험하다... 야, 나 뭐 남친 만나면 안 되냐? 안 돼! 뭐야...? 야... 안 가면 안 되냐? 응... 안 돼...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? 아... 아이고... 예, 예... 제가 선지 친구라 그런가요? 너... 진짜 눈치 없다... 아이고... 예... 어? 나 간다! 안녕! 안녕! 아... 미치겠다, 진짜... 그만... 저거서 시켜... 솔직히 네가 못돼서... 그 형이 보는 눈이 잘못됐네, 어? 그래... 참 고맙다... 아이... 이렇게 주는 거 싫었는데... 손... 왜? 아, 줘봐... 뭐야... 뭐냐, 이건? 화이트데이냐? 야... 의린 안 받는다? 의리 아니면... 좋아해서 주는 거면... 어쩔래... 뭘 하는 거야... 근데 너 말 계속 돌릴래? 나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... 아... 너 대답이야... 그만 놀려... 놀리는 거 아니라니까... 아, 진짜... 안 보여? 안 보인다... 아, 눈을 떠야 보이지... 아, 좀 봐줘, 진짜... 안 보인다... 야!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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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비무비 무무무